다음 소식입니다. 경남지방의원들이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창원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야가 두 가지 조례안을 내놓으면서 조례 개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김민아 창원시 의원. 400만 원에 달하는 의정비를 모두 받을 수 있어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직면했던 창원시의회가 경남에서 가장 먼저 지방의원의 징계기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달 초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의 조례 외에 국민의힘에서도 별도안이 검토됩니다. 처음 발의된 민주당 안은 출석정지 기간 활동비와 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안은 절반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민주당은 공개 사과 징계에 대해서도 의정비를 절반만 주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질서 유지 위반으로 공개 사과 징계를 받을 때만 의정비를 절반만 주자고 해당 범위를 좁혔습니다. 오히려 저희 권고안보다 더 강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다면, 그 취지와도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안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식 활동을 못하는 의원에게 절반의 의정비를 주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게 사실 신뢰를 많이 무너뜨렸다고 봅니다. 중징계인데, 뭐 거비를 다 준다든지, 절반만 준다든지, 이러면 중징계라고 하는 취지에 일단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시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징계기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다룹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